스코어를 줄이고 싶다면 쇼게임과 퍼팅 연습을 많이 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은데요. 정확성이 특히 요구되는 쇼게임과 퍼팅, 보치리를 사용하면 자신의 스토어과 궤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 제가 고치리를 착용하고 직접 스윙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치리를 착용하고 어드레스를 해보면 눈앞에 레이저 불빛이 뜨는데요. 이 라인을 따라서 스윙을 하게 되면 궤도가 정확해지고 스트록이 일정해지겠죠. 고구를 벗어도 눈앞에 잔상이 남아서 지속적인 연습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. 이제 쇼게임과 퍼팅 고치리로 스마트하게 연습해보세요.